안녕하세요. 부동산계의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이 정말 빠르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그런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수요와 공급과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 같으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알아야 될 게 보통 수요와 공급이었는데 자, 이제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요인이 너무나 강하게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수요와 공급과 정책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어떤 역학관계에 있는지 그다음에 수요와 정책이 어떤 역학관계에 있는지 또 공급과 정책이 어떤 역학관계에 있는지 서로 간에 그렇죠. 이 3자 간에 어떤 역학관계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이제는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이 세 가지 키워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도 그렇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그런 세 가지 키워드 그렇죠. 수요와 공급과 정책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 나 부동산 사고 싶어. 나 저 부동산 사고 싶어. 그렇죠. 그게 수요죠. 네, 그렇지만 내가 사고 싶다고 다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부동산은 이렇게 단순 욕구, 내가 사고 싶어 이것은 뭐 딱 수요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에서 의미 있는 수요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구매력을 갖춘 수요. 그렇죠. 내가 10억이 있으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겠다,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수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력을 갖춘 수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유효수요다라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수요는 유효수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지금 공급, 그렇죠. 지금까지 네, 계속 수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면 이번 정부의 그 공급 정책은 공급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자, 더더구나 이번에 정부가 이제 그 13만 가구, 물론 플러스 알파 얘기하고 있지만 13만 가구 쪽을 보자라면 아무래도 청약시장을 통한 신규 공급 쪽이 이제 뭐 많이 차지를 하고 있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이 공급이 정말 충분할 거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거죠. 자, 기존 공급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자, 그렇지만 지금 뭐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취득세라든지 지금 양도세라든지 지금 부동산 관련된 법들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법들을 올려, 그 세율을 올려놓으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 쪽에, 기존 쪽에 공급은 조금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신규 공급 쪽에 이번에 이제 그 관심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지금 이번에 정부가 얘기한 것 중에 지금 뭐 태능 골프장 한 만 가구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캠프킴 지금 부지, 그러니까 용산 그렇죠. 그 지금 미군부대에 있었던 바로 거기 캠프킴 부지 같은 데가 약 한 3,100세대.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지금 유휴지라고 보통 하면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쓰고 있는 땅이라는 거죠. 자, 이런 데들에서 약 한 3만 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3기 신도시 이미 뭐 한 20만 가구 이상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좀 높인다는 용적률을 높인다는 건 이제 층수가 올라가겠죠. 자,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용산정비창 부지, 이것도 기존에 발표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서울의룡 부지, 이것도 기존에 발표됐던 여기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 그러니까 기존 것들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약 한 3만 정도, 이 정도 좀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새로 들어온 개념이 바로 공공재건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재건축을 안 하고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 정부가 해당되는 곳에서 약 한 20% 정도를 가지고 약 한 5만 가구 정도를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5만 가구 정도가 공공재건축이라는 걸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이쪽에 지금 인센티브가요. 지금 만약에 공공재건축을 하게 되면 250%가 지금 용적률인데 이것을 최대 300%나 500% 그러니까 거의 준주거 수준으로 올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500%까지 올려서 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서울에서 계속 얘기했던 35층 룰, 35층 이상 못 짓게 하는 거를 이제 35층을 넘어서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이런 지금 당근책이죠. 인센티브안을 좀 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뭐 당근만 있는 건 아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용적률을 올라가는 게에서 최대 50에서 70%, 70%까지는 기부채납을 통해서 이것을 그 기부채납 받은 것 중에 100가구가 있다 그러면 그중에 50가구는 공공임대로 하고 나머지 50가구는 공공분양 쪽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재건축을 통해서 뭔가 개발 이익이 나잖아요. 그 개발 이익 중에서 최대 90% 이상 그렇죠. 최소죠. 최소. 최소 90% 이상을 다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야, 그렇다라면 이렇게 뭐 용적률을 올려주고 50%, 지금 뭐 저기 뭐야 50층까지 가게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뭐 강남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특히나 지금 재건축 쪽에 메리트가 많은 이런 것들이 과연 여기에 참여를 할까? 네, 그래서 이 5만 가구에 대해서는 조금 퀘션을 지금 달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지금 이제 한 2만 가구 정도를 공공재개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일몰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재개발 못하게 있는 이 정비사업을 도시환경정부법을 개정을 해서 그렇다라면 다시 살리겠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개념을 통해서 또 그 2만 가구 정도 그러니까 지금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약 한 7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합치면 10만에다가 13만 이렇게 해서 약 한 13만 가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할 때 공급 시그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정말 공급 시그널을 줄만한 정도의 내용인지 그러니까 실효성에 관해서 지금 뭐 설왕설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진행을 되는 걸 좀 봐서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단순히 시장 안에서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거죠.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 싶어하는 마음을 좀 억제시키고 싶은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자라면 수요 억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지금까지 공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충분하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그 대책에도 좀 포함이 됐었지만 어쨌든 뭐 정부가 그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하고 간 부분이죠. 2018년부터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계속 공급 물량이 줄어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책은 수요를 억제 지금까지 22번째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에만 많이 초점을 맞춰줬다. 그러면 이번에 8.4 대책까지 한다면 공급 확대 그래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이런 쪽으로 좀 변화를 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규제,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조정대상 지역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투기과열지우다. 뭐 그 서울에 계신 분들은 거의 뭐 투기과열지우 100% 다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 투기지역이다 이런 자, 보통 우리가 규제책이라고 하면 그런 지역을 이제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우 이거는 이제 갈수록 좀 강화가 되는 거죠. 조정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 투기과열에서 투기 이렇게 조금 높아지는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요가 기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만약에 아파트 신규 청약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몰려간다라는 거죠. 결국은 청약 경쟁률이 높아야 조정대상 지역이 거꾸로 얘기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보다 지금 주택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야 조정대상 지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조정대상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다, 투기지역이다 하는 것들은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는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쪽 지역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곳, 이렇게 또 거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도 나타나는데요. 지금 뭐 용산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청담이라든지 대치, 잠실 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야, 정말 대단한 곳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렇죠.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런 규제의 3종 세트에다가 더해서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까지 묶여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만약에 이 공급 대책이 시장에서 만약에 호재로 읽혀서 이쪽에 부동산 또 과열조짐이 일어나면 이런 곳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것을 그 이면을 조금 들여다보면 말 그대로 이렇게 뭐 규제책이 나오고 공급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들에 계속 수요가 몰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쪽 지역들이 그렇죠. 뭐 좀 뜨겁다라는 거죠, 수요가. 자, 그렇게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규제하고 수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 규제하고 수요는 반비례 관계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규제와 수요는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관계다. 결국 수요가 높은 곳에 그렇죠. 규제가 높게 나타나는 결국 역대급 수요가 있는 곳에 역대급 규제가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고 있는 바로 이런 지역들이 그것을 좀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부동산 현실에서 수요와 공급, 어떤 또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자, 성동구, 성수동에 그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라는 이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 잔여 물량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요. 그때 두 가구를 공급을 하는데 무려 4만 7천명이네요. 청약을 했습니다. 야, 정말 두 가구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따져봐도 2만 3천 5백 대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구 모집하는데 이만큼 뭐 많았다는 자,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 4만 7천 가구를 공급하는데 2만 4만 7천 가구를 공급하면 두 명이 왔다. 자, 이거는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구를 공급하는데 4만 7천명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자, 공급이 지금 달랑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4만 7천명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만약에 느낄 때 아, 이쪽 성수동 쪽에 늘 여기는 내가 사고 싶을 때 내가 새로 분양받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여기는 공급이 충분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4만 7천명이 모을 일이 없죠. 두 가구 모집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부가 생각하는 공급이 충분하다. 아니면 공급 가뭄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미스매칭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정부에서 계속 아, 서울 쪽은 공급이 충분해.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민간 쪽에서 공급을 좀 확대해야 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그게 미스매칭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공포구매라는 거를 그렇죠. 뭐 두 가구 모집하는데 4만 7천명이 올 정도니까 공포구매 그렇죠. 지금은 안 사면 못 산다라는 거죠. 결국 역대급 수요는 역대급 가뭄에 대한 반증이었다. 이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자, 결국 공급 과다하고 공급 부족 이것은 수요자가 판단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3개 신도시에 관해서 이미 2018년 2년 전에 이미 이게 발표가 났던 거예요. 그렇지만 공급 시그널에는 실패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서울 중심권을 원하는데 그렇죠. 아무리 서울하고 가깝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권 공급을 하니까 그것을 공급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와서 결국 또 이제 로또 청약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울 텐데요. 자, 그렇지만 아무리 로또 청약을 해도 내가 가점이 낮으면 공급이 없는 거예요. 가점 높은 분들이 혜택을 말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제는 중도금 대출 안 되죠. 바로 입주해야 되죠. 전세 안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없으면 결국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은 가점이 높고 현금 부자에게는 이번 공급 대책이 공급일 수 있겠지만 아닌 분들에게는 공급이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공급 대책의 실효성이라는 것은 통계가 아니라 수요자가 현장에서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결국 수요 공급 정책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바로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반등의 지금 V자 경제 회복 그러니까 팬데믹 지금 이후에 지금 이렇게 트리플 지금 회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경제가 회복되면 소득이 좀 괜찮아지겠죠. 자, 소득은 높아지는데 0%대 기준금리에다가 1%대 주택담보대출금리 그만큼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미 전국 주택 매매가격 지금 7월이 0.61% 거의 2011년 기준에서 10년 만에 지금 최대 상승폭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수요 공급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가 결정한다는 거죠. 자, 이제 뭐 22번의 부동산 규제책 수요 억제책 다 나왔고요. 자, 이제 또 뭐 공급 이제 확대 방안까지 다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들은 지금 이제 웬만큼 다 나왔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정책적 효과가 시장에서 이제 나타나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읽을지가 중요할 텐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세미나 오시고 또 현장 오시고 하면 또 자세하게 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 유재석 유재석 고수 uno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